전국인시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심과 부심 장혜진입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이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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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차피 비 와서 밖에 못 나가. 나가서 놀 것도 없고요. 너무 덥지도 않아. 습한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진짜 이번 9평을 좀 잘 준비해서 애정을 가지고 시험을 쳐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왜 중요하지? 그럼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예년의 9평들과 달리 더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함이 훨씬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 사실 다른데 있지 않고요. 올해 1년 내내 선생님이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 6평과 6평 이미 쳤죠. 이 9평 있잖아. 이게 사실상 사실상 거의 유일한 원천 소스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천 소스가 또 유일한이라니. 뿅뿅뿅뿅뿅 중요하니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둘레도 좀 쳐주고 얘들아 있잖아. EBS에서 수학을 연기한다? 뭐 그러라 그래. 그렇죠? 6평, 9평이 수능의 어떤 방향을 탐색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혹은 소재들이 아니면 형식들이 다시 재출제 되기도 해요. 수능에 당연히 6평, 9평이 근데 말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지. 올해는. 그치? 올해는 말이야. 현재의 스코어 6평이 유일한 원천 소스고요. 9평을 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천 소스가 될 거야. 무엇을 위한? 올해의 수능을 위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잘근잘근 수학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이번에 6평, 21번은 6평, 19번은 6평, 18번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고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무엇이고 그 문제는 과거의 기출들과 연결시켜보고 비슷한지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그 방향을 수능의 출제 방향을 철제 6평, 9평 중심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육과정이 대폭 바뀐 첫 해니까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 수능이랑 달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알겠죠? 에이, 선생님. 그 수학이 그 수학이잖아요. 으흐. 교과 과정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요. 출제 형식이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뢰의 6평, 9평 중에가 아니라 내가 올해 7수능에 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효과가 매우 클 겁니다. 이유를 옛날 얘기 좀 하면서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2012학년도가 있었어. 2013학년도죠. 12년이니까. 2013학년도. 이때 이제 크게 한 번 변했고요. 또 2017학년도에 크게 한 번 변해요. 2017학년도에 크게 한 번 변했죠. 또 2021학년도. 올해가 2021학년도죠. 이때 한 번 또 크게 변하죠. 교과 과정이 변한 거야. 이렇게. 기준이 3개니까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렇게 또 흘러가다가 이렇게 또 흘러가다가 이렇게 흘러가겠네. 이때마다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고 수능의 출제 형식이 다 크게 바뀌니까 이게 이제 진짜 고득점하고 내가 1등급 받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와 포인트가 무엇인가가 확 확 변한다니까 여러분 그 카이스 인사이드 카이스 인사이드 카이스는 설명이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기호고 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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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가 교육과정 평가원이거든 거기에 홈페이지 기춤제 쫙 있잖아. 가보면 여기 시험지들이랑 여기 시험지들이랑 여기 시험지들이랑 여기 시험지들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형식이 완전히 변할 때도 있고 정말 핵심 문항이 어떤 번호 때 어떻게 출제되는가도 확 달라진다고. 대표적인 예만 들어줄게요. 이 때 선택감옥 체제였거든. 내년부터 다시 선택감옥 체제로 가니까 이 긴 시간에 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선택감옥 시절에서 2013학년으로 넘어오면서 수열 성격이 크게 변하고요. 빈칸처럼 귀납법이 아니라 일반함 구하는 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킬러 이제 막 본격적으로 킬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시점부터. 진짜 그 이전에 뭐 킬러 할 게 없어. 선택감옥에 킬러는 별로 없고 그냥 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막 섞여있는 지금 킬러 중심 시대였거든. 킬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 때야. 수열의 성격이 변한다. 킬러가 나타났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기하 공간기하가 세게 나오기 시작한 이런 성격이 있었고 2017학년도에 넘어오면서는 야 수열 저리가 가형에서 수열 쫓겨나고 확통 빈칸이 막 유력하게 등장하면서 확통 전체가 어려워진 건 아닌데 확통 빈칸이 나오고 킬러는 막 최고조로 일러가는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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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만 풀면 돼 뭐 이런 시험의 성격이 강해지고 벡터 기하보단 벡터가 중심이 되는 교과서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그냥 바뀐 게 아니하다. 이런 엄청나게 주요한 변화들이 이 시험에서부터 이때 6평, 9평 수능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 다들 오늘 올해 궁금하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올해는 중킬러 시대 아닙니까. 그치? 이 중킬러 시대는 얘들아 이때 이때 아 킬러 시대에 이제 이 시기로 선택과목 체제로 넘어가면서 중킬러 강화되는 건 이런 거구나. 벌써 6평에서 발견됐던 우리가 다 예측했지만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이미 6평에서 늘어난 수혈의 재등장. 확통, 확통은 중킬러 빈칸이 없어졌어요. 확통은 확통, 중킬러 그리고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왜? 없던 단원들이 마구 마구 생겼고 성격이 크게 변한 과목들이 생긴 거거든. 게다가 이제 킬러는 킬러는 아주 소프트한 샤방샤방샤방샤방샤방샤방샤방샤방 6평은 제한범이었지만 전 범위로 콱 나오는 시험이지. 정말 궁금하지 않니? 너희들이 칠 그런 모의고사인데 이번 올해 역사상 최초로 나타나는 앞으로 시험을 규정할 이러한 수능시험지가 올해 처음 나올 거라고. 그것의 사전 모델이야. 9평. 알겠지? 정말 열심히 공부할 만한 동기까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아. 왜? 정말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냥 수학이 어차피 다 그 수학 아니에요. 그냥 막연함으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만 더 얘기해줄게요. 선생님 있잖아. 이 시절에 이 킬러 딱 보고 뭐 했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만들기 시작했잖아. 그치? 그래서 있잖아. 모의고사 진짜 막 킬러 중심으로 나오는데 킬러 문제들 연습할 수가 없어서 애들이 답답해할 때 모의고사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시대가 열어졌잖아요. 그래 그 시작이 이런 때였고 이때 수혈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수학적 기납법에서 수혈 일반항 구하는 문제로 막 바뀌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죄다 수학적 기납법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막 일반항 구하는 문제로 빈칸 막 만들어가지고 막 특강하고 이랬어요 이때. 그때 우리 애들 시험 잘 쳤다. 시험 문제가 형식이 변하는데 과거의 기출이나 기존 커리큘럼이 그걸 전혀 연습시켜주지 못할 때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면 시험 잘 쳐요 진짜. 알겠니? 이건 그냥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 올해 수능 그에 맞게 열심히 준비하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골고루 하자라는 막연한 방식이랑 달라. 알겠지? 구평을 애정해 가지고 이게 이게 내가 기출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고 추가해야 된 게 이만큼이에요. 난 정말 정말 새 교육과정 하에 수능에 관심이 많고 구평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칠 거야 치고 나면 아쉬움이 또 생기겠지만 다시 한번 철저히 해부하면서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이번 수능 마무리 과정을 해나가잖아. 그러면 분명히 분명히 밋밋하게 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재밌게 훨씬 더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결과로 움켜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이끌고 갈게요. 강의에서 만납시다.